이거네요. 쏟아지는 로켓 실버 상자. 아, 확률이 나와있구나. 이게 한 박스가 5천원이네? 와, ㅈㄴ 비싸다. 평소 같으면 쳐다보지도 않을 텐데. 근데 어떡해. 여기 지금 봐봐. 군대 1%가 있는데, 제가 알기로 한정 부대도 주는 거 아닌가? 이게 탱크도. 스킨 좀 발라가지고. 심지어 총도 이벤트 뿌린 거 주네? 야, 이게 권총 대검도 준다고? 와, 대검이 제일 꼴인다. 솔직히 뭐 총은 그렇다 치고, 이게 검이 많이 없어가지고. 자, 자. 그의 큰 결심은 과연 어떤 파국을 맞이할 것인가? 아, 근데 이게 군대가 1%인데, 1%면 근데 모발 게임 치고, 모발 게임 안지만 인디가.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모발 게임 하면, 이게 1% 정도면 나쁘진 않거든요? 머리가 깨지긴 했지만, 1% 나쁘지 않은. 와. 아, 나 이거 너무 받고 싶어. 내가 저번에도 말했지. 이게 그 MP40에다가 소음기 난 거 아닌가? 아, 나 이거 진짜 너무 받고 싶어서. 총 크게 10만 원씩 가겠습니다. 실버 10만. 아, 시발. 가자. 군대 딱 받고, 칼 퇴근하고 자러 가는 거임. 기분 좋게. 자, 돌려 돌려 돌림판. 아니, 이게 끝이야? 아니, 뭐 10만 원 태웠는데, 스트로트, 외형 변경권, 별명 변경권 20장, 망치. 아니, 이게 더 열받는 거는 이제 부스터가, 심지어 하루도 이게 안 남아있는. 이 반쪽짜리를 주네. 제발! 어? 어? 와. 대검. 대검 얻었잖아, 한 잔에. 대검에다가 병사 하나 얻었고. 잠깐만. 야, 이거 그 자경. 자경치 그거 팔면 돈 좀 나오지 않나? 이거 이거. 아니, 20만 태우면 4천 원 줘? 와, 이거 다 태워야 되나, 나 그냥? 진짜 많이 모아놨거든. 이게 독일 제가 지금 자경이 꽤 많아가지고, 이거 진짜 싹 다 태우면. 지불할 거 가자. 오늘 다 태운다. 맞아, 자경? 이 하남자들은. 40만. 오케이. 자, 20회씩 가겠습니다. 시원하게. 앗! 낫! 아, 이거. 와, 무기 또 안 나오네. 아, 근데 일단 분대 하나 얻었어. 분대 하나 얻었고, 내가 안 쓸 거 같긴 한데. 아, 씨. 아, 느낌 온다. 뭐 나올 거 같아, 지금. 어차피 이게 분대가 중복으로 안 나오기 때문에, 지금. 허수 쳐낸 거야, 지금. 괜찮아. 어, 이게 뽑힌 건 안 나올 거 아니에요. 그러면. 괜찮아, 괜찮아. 한 번 더! 낫다. 아. 와. 아. 아. 아니, X발 망치는 좀 빼면 안 되냐? 와, 20만 원 태웠는데, 권총 두 자루에다가, 망치 하나에다가. 무기 하나도 없음. 아, 이 권총 빼고요. 네. 어이, 손발 떨리네, 막 갑자기. 아, 씨. 제발! 군대! 어? 아, 진짜. 개놈들이다. 이게 뭐냐. 제발. 제발. 이제 마지막이야, 제발. 아, 씨. 제발. 앗! 아! 하하하하. 아니, 이놈이, 씨. 무슨. 스튜어트를 왜 이렇게 많이 나와. 아. 필요 없다고, 이놈들아. 7볼을 사? 아, 씨. 말도 안 돼. 이건 안 돼. 이건 건드려서는 안 돼. 음? 아, 씨. 마지막이다. 이거 안 나오면 저는 소개할게요. 파산하겠습니다, 그냥. 네. 현실을 받아들이고. 가자! 아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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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개 더 하라고요, 왜? 아, 실버 줬구나. 아, 뽀찌 줬구나. 와, 이것도 쓰면 진짜 그 타짜 그거 보는 거 같네. 타짜에서도 그 왜 고니가 이제 그 고박자 선생이었나? 교수였나 이제 그 이제 나가라고. 이거 받고 나가라 하는데 그것도 꼴아봤거든요. 약간 그런 느낌이랄까. 제발! 나왔나? 아. 하. 네, 시바스의 여행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탱크 중에서는 가장 잘 뽑히지 않았나. 어. 에티 크루세이더 도대체 언제 탈지 모르겠지만 제가 앞으로 잘 타도록 하겠습니다. 출고해드렸습니다. 야! 이거 도움집 부스터 뭐냐? 2100% 이거 뭐냐 이거? 얼마나 돈을 질었으면 부스터가 2100%? 아니, 근데 이걸로 하하하하. 근데 존나 역겨운 사실은 저거 전부 다 하루안에 써야돼. 한 번밖에 안 돼요. 원코! 이걸로 실버 벌어가지고 이제 아 또 도박에 하면 되는 거 아닌가? 가자. 국가 수상무청원 갑니다. 왜 그래? 손발을 덜덜 떨며 아니, 얘네 게임 안하나? 왜 이렇게 못해? 아... 아니, 여기서 돈 못 벌어가면 상자값 못한다고 아이고 1300점 하하하 일단 거짓 안 막을게요. 저는 이거 막지 말고 랠리도 안 막아야겠다. 음 에이씨 2100%인데 이거 뭐 가볼게 없냐 음? 아있네? 에이씨 팔짝 마시지도 야마 그 랠리 부숴면 어떻게 해? 아... 씨... 아... 왜 이렇게 센스가 없냐 아니, 저거 놔두면 그냥 그 자연 양식장인데 저걸 랠리 부숴버리면 씨... 아니, 놔두면 그냥 킬 챙기면 되는데 너무 부숴가지고 그냥 씨... 그래 거짓 먹어 먹어 먹을 수 있어 먹어서 아군이 탈주하면 희망이 승 제발 3100점 3100 진짜 한 5000만 찍었어도 아... 제발... 돈을 다오 와... 진짜 말도 안 돼 진짜 아니, 이거 봐봐 7점 완박해가지고 실버가 36000에다가 이렇게 주는데 이거 만약에 진짜 좀만 잘해가지고 그냥 한 5000, 7000점 땄으면 돈이 얼마냐 돈이 아... 땋! 제발! 아... 아... 이 새끼들 이거 유저들 실버 탕진시키려고 그냥 와... 이 악무가 나왔네 아니, 안 나오는데 그냥 1, 2, 3, 4 나는 행복합니다 그가 또 실버를 모아왔습니다 에... 13만 그냥... 찌질하게 뭐 나눠서 안 하고 한 번에 하겠습니다 그냥 한 번에 딱 하고 그냥 안 나오면 그냥 또 돈 벌러 가고 에... 그렇게 하자고 그냥 어? 모르겠다 그냥 안 되 Volt nem 좀 찾았다 손 핫 핫 핫 핫 핫 핫 핫 핫 핫 합 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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